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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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동 permit 소영이 어? 잠깐만 여기 귀가 잘려있는데? 응 중성화했다는 표시 아 얘 원래 길고양인가? 사람이 맘에 들어? 응 원래 길고양인데 개냥이 안녕 복숭아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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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뗄 줄까? 괜찮아요 원래는 뭐 숙소 운영하려고 집을 지은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본체도 좀 아 실제로 거주하시는 옆에 딱 있으신 거야? 네 그래서 여기를 뭐 또 이제 건축할 때 잠깐 이제 숙소 운영을 할까 하고 에어비엔디 올렸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쵸 그쵸 좋죠 하하하 와 와 고생하셨다 아빠 근데 아저씨만 해요? 아빠도 다 기다 타지 응 아빠도 다 기다 타지 놀래 영상 좀 했어 salute 꽃까지 흔들린다 바람이 찾아왔나보다 하얀 나비 날개춤에 꽃잎이 춤을 춘다 산들바람 꽃까지 다 부르고 하얀 나비 꽃잎에 내려앉아 소궁소궁 속삭임에 꽃잎이 붉어진다 안녕 T.C. 더 이상은 우린 도무게 필요해 보여 저기 당신의 저처럼 아멘 으흥 멈추기 청소 중소 창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이건 마지막 포박이다 이거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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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부서기를 넣는다 고춧가루 깡팔 다음엔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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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내려 소금 조금만 조금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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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 맛있다 비타민C가 많거든 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네 음, 식간데? 맛있어 오, 물다, 물다, 물다 뭐야? 진짜 시원하다 얘네들 세 이런 세? 한복 같은 거 그지? 이거는 재봉이라고 하죠, 재봉 그 안에 솜 채워 놓는 거예요 줄이 저보다 더 얇은 것 있어 왜? 침코 아니야? 곱고기 오, 곱고기 이거 떨어뜨리면 얘, 막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여기, 아빠 어? 여기를 잡아, 내가 계란찜은 더 오는 것 같아 데리고 가요? 아, 잠깐만 어, 데리고 안 돼 안 돼, 안 돼 신났어 되게 우리 애는 아침 곳입니다 아,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, 이렇게 해,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? 네 와 이게 고추장 없이도 그냥 기름이랑 간장으로 음 그치 너무 맛있지? 나는 찌꺼기나 이 고무도 난 게 없이 다 먹을 거야 응 찌꺼기나 많이 하면 찌꺼기나 맛있지? 이렇게 비를 보고 있다가 빗소리가 치시시 나면 어?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? 아 갑자기 부침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와 밥이다 커피 한 잔씩만 먹으세요 저랑 되게 디스크하고 약간 되게 즐기면서 하시는 모습들 좋아보여서 나 본래 지금 이렇게 딱 친애니까 히더 올려서 한번 좀 돌려주세요 어? 진짜 오늘 한 번 여기서? 어? 어 어? 어? 어 되게 뭐가 된 것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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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대 노랜데 맞아요 어우 너무 추억에 젖었어 어우 이게 뭐 생각이 하나 안 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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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패 상뻬사들 컨디션이 안 좋다 아이고야 너의 굴욕이야 굴욕 심바 이제 낮은 빠져요 아 심바야 자 이제 할로윈 이야기 할라산 이야기 네? 좀 비슷하다 할로윈 할라산 이야기 아니 할로윈 이야기 그래 지수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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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은 어디에 있어요? 엄마씨 언제 저를 불러주시나요? 엄마씨 언제 저를 불러주시나요? 엄마씨 언제 저를 불러주시나요? 엄마씨 언제 저를 불러주시나요? for the Call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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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집에서 집에서 주문하러 오는 음식을 먹어요 일주일 정도면 벌어지는 집안에 싸먹고 첫 번째, 집사는 소리도 Bodhi가 Social of the Call of the Call 1, 2, 3, 4, 5, 5명이네 그럼 엄청 큰일 났어요 스테이크 주문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똑같아 안녕하세요 우와 이 맛이 다 좋았어 어? 안녕하세요 이야 맛있게 드세요 여보세요 우와 이걸 집에서 먹으면 뭐다 엄마가 봐요 포도주 와인 그 새도 개발할 수 있을까 저도 배웠어요 서울에서 반죽 올리브 씹 올리브 씹 혹시 이게 이렇게 잘 보게 될까? 프라켓에 응 귀엽다 다행이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간식 같이 먹자 저요 응 여기 붙들어야지 여기 붙들어야지 여기 붙들어야지 여기 붙들어야지 여기 붙들어야지 하미가 음악을 많이 듣고 잘하는 게 어? 어? 계속 노래해 누구야? 어? 어? 아? 흥이 말라가지고 영감을 보고 좀 넘어 놓을까 아? 취미로 알겠네 기타실레 뭐라고? 기타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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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실레는 아예 아 보지 다시 약간 컨셉을 코믹으로 좀 잡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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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요 네 당신 왜 그걸 뭔데 앉았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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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 운명이란 것을 알았소 웨딩 마치가 울리고 축포가 터질 때 천사촌 내게로 거운 그대를 사랑하오 알갓 고마워 정신이 hail 무언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W 너무 나는 소리가 안들려 하하하하하하 뭐라 유리하는데 하나도 먹을까 한정라 이 선생님들 은 그대파